싸다 쌌어요 모자가 90% 할인을 해서 아주 쌌어요 모자가 90% 할인을 해서 아주 쌌어요 내일 출국인데 오늘에서야 짐을 쌌어요 소풍 가는 날 김밥 5줄을 쌌어요 개가 나무 아래에 오줌을 쌌어요 싸면 저는 품질도 좋고 싸면 사요 저는 품질도 좋고 싸면 사요 오늘 밤까지 이삿짐을 싸면 내일 이사할 수 있어요 오늘 밤까지 이삿짐을 싸면 내일 이사할 수 있어요 김으로 밥과 재료를 싸면 김밥이 됩니다 김으로 밥과 재료를 싸면 김밥이 됩니다 개가 공원에서 똥을 싸면 주인이 치워야 해요 개가 공원에서 똥을 싸면 주인이 치워야 해요 감사합니다 통통이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기다려주세요 잠시만요 잠시 후